britney 나 없어 나 찾지마 나 바빠 잘하고 있는데 왜 위장무이 그릴 땐 집중해야 한다 어쩔 수 없어 역시 사포질 해보신 상취가 있으셔서 기본이 나오네요 저도 1학년 때는 옛날 사포질만 어우 어우 굳지게 저 오셨다면 사포질 알바를 쓰고 싶다 싶을 정도로 시다 시다라고 했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1,2학년 부족한 시다로 마지막에 무대밤한 선배들이 하고 그니까요 응 그 친구도 이제 막 입학했을 때 열심히 갈았었으니까 응 대물리인 줄 아는 거야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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